마네킹이 그대로 일어섭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의복을 입고 스커트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기술은 고중량을 반복적으로 나르는 산업체입니다 근데 아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죄송하긴 한데 약간 이게 좀 어... 가짜죠? 여러분 어쩌면 저희는 더 이상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티비에 입기만 하면 천안상사가 된다 뭐 근육옷감 로봇 개발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마네킹이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전기신호를 보내자 앉아있던 마네킹이 그대로 일어섭니다 이 장비는 형상기억 합금으로 만든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입을 수 있는 로봇인데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엑소스켈레톤 그러니까 외골격을 가진 로봇들을 보통 떠올려요 뭐 건담 같은 거나 아니면 아이언맨이 엑소스켈레톤 같은 거죠 외골격 우리가 바깥에 골격을 가진 친구들을 보통 우리가 로봇이라고 상상하는데 이 뉴스에서 나온 것은 소프트 로봇이라 해가지고 외골격 로봇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보완한 그런 로봇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골격 로봇들은 일단 무겁죠 그리고 비싸죠 그리고 착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고 가벼운 로봇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결과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런 걸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데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거는 합금인데 얘가 형상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특정 온도가 되면 얘가 자기의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려트리더라도 얘가 자기 온도에 다다르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직물로 짜가지고 의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특정 온도가 되겠죠 그럼 그 온도에 따라서 얘가 수축을 해버리니까 그 수축하는 힘을 이용해서 인공근육 그냥 인공근육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이 형상합금이 좀 재밌는 게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어떤 온도를 줘가지고 얘가 수축이 딱 됐죠 근데 얘가 쿨링을 해줘야 돼 쿨링을 안 하면 다시 원래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수축만 할 수 있고 얘를 못 피는 거야 이게 형상기억합금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그리고 반응속도도 사실 엄청 빠르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냥 움직일 거면 탁 움직일 수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약간 극복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쿨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보고 이제 유튜브에 이걸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혹시 있나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근력보조형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걸 만들었고 근데 제목이 이래요 이것만 입어도 3대 500 가능? 그래서 뭐 헬스 유튜브 다 모여라 이렇게 썸네일에 있어가지고 보시면 형상기억금 이렇게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는데 얘가 다시 못 늘어나 못 늘어나 아니 그러니까 못 늘어나는 게 아니고 늘어나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냥 늘어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시간이 내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여기 뉴스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팬이 있죠 이 팬으로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팬도 들어가야 되고 조금 약간 벌키하다 또 이제 이 웨어러블 로봇이란 게 사실은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한번 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지금 여기 이 친구가 늘어나 있죠 이 친구가 늘어나 있다가 얘가 이제 수축을 하면서 얘를 잡아당겨가지고 무릎을 피는 거예요 무릎을 피는 건데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앵커링은 이제 닷을 내리다 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제 액츄에이터 그러니까 뭐지 저 의복을 사람 몸에 어쨌든 부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팔을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면 이 이두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이 팔을 잡아당기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근육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을 받고 당기려고 하면 여기다가 뭔가를 매달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얘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앵커링을 시켜요 딱 박는 거죠 박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 앵커링 포인트를 여기다가 하나 잡고 여기다가 하나 잡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얘가 수축을 하면 이 점은 그대로 놔두고 수축을 시키면 이 점이 그대로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이 인공 근육을 설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다리 근육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앵커링 포인트예요 여기가 앵커링 포인트고 그리고 여기 지금 허벅지 허벅지 쪽이 앵커링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앵커링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의 이제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 부분이 되게 아파요 당연히 내가 어떤 힘을 내려고 하면 여기를 꽉꽉 잡아야겠죠 꽉꽉 잡은 상태로 당겨야 되는데 그럼 이 앵커링 포인트들이 되게 아프고 그리고 아마 이걸 꽉 잡으면 꽉 잡을수록 내 몸은 점점 아파지겠죠 그리고 느슨하게 잡으면 느슨하게 잡을수록 이 앵커링 포인트가 틀리겠죠 위치가 변한다는 뜻이죠 이 연구진들이 쓴 논문을 제가 조금 봤거든요 논문을 제가 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와이어 엔코더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 와이어 엔코드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길이가 늘어났고 줄어들었는 거를 엔코더라는 게 센서예요 센서 측정을 해가지고 아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포지션으로 갔어 안 갔어 이걸 아는 건데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앵커링 포인트가 조금 조금씩 변하죠 만약에 이렇게 뭔가 조금 느슨하게 차가지고 그럼 이게 변하다 보면 이 엔코더가 정확하게 이걸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이 엔코링을 엄청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엄청 강하게 하려고 이분들이 지금 뭘 썼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보아 시스템 보아 시스템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엄청 강하게 여기를 꽉 조아오고 있죠 근데 이게 조아도 이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틀릴 거야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틀리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럼 엔코더가 정확한 제 기능을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제 기능을 하려고 세게 박으면 엄청 아플 거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의복을 입고 스쿼트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기술은 고중량을 반복적으로 나르는 산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죄송하긴 한데 약간 이게 좀 가짜죠 이거는 가짜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의복에 와이어링이 하나도 없거든요 와이어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보시면 얘가 수축하고 늘어나지 않아요 수축하고 늘어나지 않고 그냥 이분 혼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 액슈에이터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시죠 여긴 지금 늘어나고 줄어들었죠 근데 이 영상은 지금 안 늘어나고 안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앉은 자세에서 보면 이렇게 막 선들이 있죠 이렇게 선들이 막 이렇게 있죠 뒤에 보면 지금 다 선들 가려놓은 거거든요 배터리랑 막 그런 거 다 가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에 달고 다녀야 될 거고 그리고 형상 기어 가끔은 아무래도 전류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전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배터리가 엄청 많이 좀 커져야 될 거고 그리고 쿨링팬도 써야 되고 그럼 아마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 배터리가 생각보다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앵커링하는 포인트들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옷이 들리죠 잡아당기다 보면 이 부분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딸려 올라가다 보면 정확하지 않아질 거다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이 이것만 입어도 3대500 가능인데 아직은 3대500이 되려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근력 증가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근력을 조금 도와주는 로봇인데 결국에는 내가 움직이는 거에 약간의 도움을 받을 뿐이지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길을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패턴을 모르면 도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면 올바른 자세로 힙인지 그리고 스쿼트 자세를 통해서 물건을 바르게 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근력만 보조받는다고 해서 내가 부상을 안 당할 거다 조금 더 편하게 들 거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나 데드리퍼트 운동이 아니고 이 움직임의 패턴을 조금 더 배우는데 더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운동 유튜버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해 줬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